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종 개발 서인장 작년 봄에 모종으로 데려다가 키운 우리 서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인장이 먼저 한번 영상 한번 보여 드렸을 거에요 작년에 그런데 모종으로 키우면서 복대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잎을 다 따주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인장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정말 윤기가 잘 잘 흐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실까요 잎을 따주고 목대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잎을 따주고 계속 그랬더니 이렇게 목대가 많이 굵어졌답니다 목대도 굵어지고 새 잎도 나오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목대가 많이 굵어졌어요 제가 목대 굵어지라고 자꾸 잎을 따줬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목대가 첫째는 목대가 굵어지면서 튼튼해야 애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키만 키우고 그러면 목대가 절대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을 자꾸 따줘야 애들이 기둥이 이렇게 튼튼해져야 이렇게 새 잎이 나와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한번 작년에 한번 영상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대를 많이 따주고 했어도 이렇게 지금 잘 자랐어요 아주 튼튼하게 자랐죠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도 잎을 따줘서 그런지 꽃대가 안 나왔어요 꽃목어리는 안 나왔는데 그 대신 새 잎이 많이 나와서 아주 숲도 많아지고 아주 건강이 아주 건강미가 넘칩니다 건강하면서 이렇게 숲이 많아졌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막 완전히 탱탱해지면서 이제 이제야 이제 완전히 그 자리가 잡혔어요 애들은 목대가 굵어지면서 자리를 잡혔기 때문에 여덟이 크면서 이제 한번씩 그 잎을 좀 너무 옅은 잎들은 한번씩 따줘야 또 이 굵어지기 때문에 대가 굵어지기 때문에 한번씩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예 여기는 한 1년 된 이 서인장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아 작년 봄이 아니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 안은 이제 그 2년이 다 돼갈라고 하는 그런 서인장입니다. 그런데 얘는 꽃도 피고 또 숲도 많고 튼튼해지고 완전히 뭐 얘들은 밑에는 묵었어요 밑에는 묵었는데 이렇게 지금 예 많이 조금 얘들은 탄탄해진 상태입니다 탄탄해지고 이제 꽃도 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이대로만 키우면 아주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목어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펴줬어요 이쪽에도 꽃목어리가 있고 이렇게 꽃목어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쪽에는 가재발 서인장 입니다 얘는 가재발 서인장 인데 이 서인장도 역시도 얘도 모종 이었습니다. 모종 이었었는데 얘도 잎을 따주고 계속 잎을 따줬더니 이 정말 튼튼해졌어요 완전히 막 목대는 완전히 목대는 튼튼해져 가요 아주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그랬는데 아 여기서 옆에서 자꾸 잎을 따줬더니 옆에서 숯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나왔어요 얘는 그런데 이 서인장은 목대가 완전히 굵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나왔어요. 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예쁩니다. 이 서인장은 정말 그 약간 보랏빛이 살짝 띄우면서 이렇게 아주 창고처럼 진분흥을 갖고 있는 아주 진한 색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잎을 따줬더니 뒤에는 밑에는 줄기가 많이 튼튼해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숯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잎꽂이로 해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잎꽂이로 한 서인장들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자라가 이렇게 윤기가 잘 자라르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다 잎꽂이로 해놨어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흙이 메말라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파봐도 밑에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여기는 조금 여기도 여기도 조금 여기는 아직은 물 줄 때 안됐어요. 여기는. 이쪽에는 밑에가 약간 지금 촉촉한 기운이 나옵니다. 이럴 때 물 주면 안 됩니다. 겉은 말라 있어도 속에는 이렇게 촉촉한 기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서인장만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한 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조금씩만 줬습니다. 이렇게 푹 주지 않고 살짝만 물 줬어요. 얘들은 지금 이거 보면 촉촉한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물 주면 안 되고요. 아주 이렇게 조금 파보고 메말라 있을 때 물을 줘야 됩니다. 이쪽에도 약간 젖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파보면 젖어있어요. 그래서 물 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